식약처가 오늘 먹는 코로나 19 치료제를 화이자 저 치료제죠 승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이 반응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빨리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 식약처가 오늘 미국 화이자가 맞는 팍스로비드라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료 현장에서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팍스로비드의 그 원리가 이제 그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이제 복제를 하려면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 분해 효소를 그 억제시켜서 복제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라고 하고요 어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열 12세 이상이거나 체중 40키로 이상일 경우에만 먹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기저질환으로 좀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큰 환자들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 나왔던 건 머크 치료제인데 이번에 머크 치료제는 승인이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뭐죠 사실 이래서 머크 투자하시는 그 소확개미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이제 그 식약처장이 이제 오늘 말하기를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짧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뭐 프랑스에서는 머크 치료제를 승인을 허용하지 않고 그 선금의 계약도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머크가 만든 약이 몰루피라비르라는 약인데요 사실 사망 예방 효과가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에는 50%여서 사실 그때도 사실 얘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득이 더 많으니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fda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30%로 수준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먹어도 되는 약이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부작용 우려가 없다고 하면은 이 30%여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단백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주입을 해서 복제를 못하는 건데 오류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fda도 화이자를 먼저 승인을 하고 머크를 그 다음에 승인을 했는데 조건이 18세 이하는 먹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뼈와 연골 성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가임기 여성은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남성 같은 경우에도 복용 후 최소 3개월 이상은 피임을 해야 된다 좀 이러면서 굉장히 부작용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도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화이자를 승인을 하고 머크를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선구매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구매 계약 조건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식약처가 만약에 승인을 안 해주면은 국가가 정부가 선구매 계약한 것도 당연히 해지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돈을 날릴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어쨌든 먹는 뭐 코로나 치료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 시장에 영향을 좀 줄 텐데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팍스로비드가 승인되고 나서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포 완화에 대한 안도 랠리 가능성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그 이유는 뭐 이제 사실 뭐 대주진 요건 회피 물량이 나와서 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가 주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팍스로비드 도입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그 수치를 확인하고 나중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 현장에서 이 화이자 약이 좀 도입이 돼야지 그때 이제 좀 시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인 것 같고요 네 다음에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